안녕하세요. 제임스 타일러 S기 HD 타바코 썬버스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외관상으로 봐도 옵션 자체가 솔드러한 기타가 되겠죠. 스파티드 타바코 썬버스트에 스파티드 투피스 탑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타죠. 메이플 중에서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래된 나무에서 곰팡이가 이렇게 싹 들어가서 마치 뽀드라의 벌탑을 본듯한 그런 느낌의 굉장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헤드매칭까지 되어 있고요. 블랙 헤드매칭, EC 블랙, 아발론, 싱글 싱글 헌버커, 5SG, 엄블런, 원톤, 바이패스, 미드 부스터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미드 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묵직한 톤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클린해서는 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약간 좀 멍멍한 톤도 나오겠지만 이게 미제랑 거의 똑같은 스펙이기 때문에 아주 톤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꿈의 기타, 제임스 타일러. 이게 지금 보통 대부분 엘더바디인데 이 친구도 애쉬바디, 나뭇결이 이렇게 쫙 나오는 기타죠. 배터리 케이스까지 들어가 있고요. 커터슨, 블랙 헤드매칭, 힙샷, 락킹, 금장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하이엔드 기타 중에서 서어, 앤더슨, 팬더, 레링, PRS도 있지만 제임스 타일러.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슈퍼스렛 타입 중에서는 하이엔드 아주 끝판왕 아주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타리스트라면 한 대쯤 반드시 한번 만져봐야 돼요. 그런 기타죠. 꾸베기타. 제임스 타일러. SE HD. 타바코 썸버스트 스포츠 특탑 이었습니다.